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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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 곳에 많이 죽여버리자 하든가 뭉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곳에 어? 우리 그거 뭐 코코니? 야 그게 분위기가 서클이 좋은 건 안 돼 뭐 큰일보다 큰일보다 더 많이 있네 그쵸? 나는 거기보다 고항에 냉수리 쪽에 그런다고 여기 고기가 아니라 한 잔에 쩔이더라도 여기 또 이제 청산이 쩔 응? 한 잔, 한 잔, 냉수리 하자 네 또 하나 또 하나 생긴는데 이승사건에서 공식을 사다가 하다가 주유사도 하다가 우리한테 거기는 고기 왜 입고 있나 모르니까 고기 속이 있잖아 아니 고기 속이 있잖아 뭐 맛있지? 그 냄새가 안 나고 고기도 고기도 그 이렇게 먹으면 그건 받잖아 고기 사는 거 돈반드는 거 없어 고기 사는 거 그냥 먹으면 채소하고 어제 original 하다 우리 가사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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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그 붓는거에요 숯수, 숯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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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깃바를 줬어요 그럼 누워요? 기다려요 순서대로 나가요 이게 무슨 이 장사가 아무도 할 건데 아니 얘기할 수 있잖아 여기서 여왕바를 순서대로 계단에서 무슨 빨래 들을 수 있어 또 한 마디만 나가요 이 사람은 다시 안 오는 거야 안 오죠 너로 싸우러 같이 갔던 사람은 다시 안 오죠 똑같은 내가 보니 아무거만 많이 버리지 않는데 안 돼 그러니까 보니 아무거만 없잖아 우리도 청산 갔는데 우리 멤버 한 사람이 우리 사장 한 사람이 우리랑 싸웠어 그날 걸리고 여기 몇 시간인데 그럼 두 사람은 아이고 이런 사람은 고깃바를 주세요 이랬는데 지구랑 고깃바를 사고 또 사는 거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고깃바를 줄래 나와요 아 문서를 기다려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리는 그때 일어난가다 아니 아니 응 우리는 많이 팔려줬구나 그치 위치로 많이 그래서 아무 사는 사람은 안 돼 또 너 우리 입구는 아니고 우리가 있을 때 꼭 딴 사람 또 그러면 또 나와라 뒤에서 먹은거 아니야? 전부 다 통째로 아니 그 집이나 오늘도 벌고 알잖아 이해를 해야지 손수별로 줘야됩니다 그래 정답게 손수들 해도 조금만 비교하셔도 나오면 이해하잖아 정말 한 번 더 떼서 불러 진짜 나도 저거 여쭘게 저기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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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